황축위가 됩시다. 다시 황축위가 됩시다. 자, 친구들 우리가 여기까지 누워가서 누워가서 지금부터 수업할 수 있는 댄스를 보여드릴텐데 수업할 수 있어요. 자, 수업할 수 있어요. 수업할 수 있어요. 수업할 수 있어요. 저희 스쿨 nee a 조 긴퓨 끝 э버렛기 질환입니다. 즉, путеш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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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시간 되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